안녕하세요. 오늘은 트윗 위드 스타일 32카운트 4월 하이비기너 레벨에 리스타이트가 한 번 있어요. 스텝 할게요. 섹션 1 포드워크 4번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킥볼 체인지 킥볼 스텝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 2분의 1 피버턴 카운트 1,2,3,4,5,6,7,8 섹션 2 삼바 스텝 2번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왼발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제지 박스 턴 크로스 오른쪽 1 4분의 1 턴 왼발 백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1,2,3,4,5,6,7,8 섹션 3 셔플 턴 하실 거예요. 오른발 사이드 투게더 오른쪽 4분의 1 턴 포드 스텝 오른쪽 4분의 1 턴 왼발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오른발 포드 투 터치 사이드 투 터치 세일러 턴 백 오른쪽 4분의 1 턴 사이드 포드 스텝 카운트 1,2,3,4,5,6,7,8 섹션 4 왼발 포드 투 터치 사이드 투 터치 세일러 턴 백 왼쪽 4분의 1 턴 사이드 포드 스텝 락킹 체어 오른발 포드락 리커버 락백 리커버 카운트 1,2,3,4,5,6,7,8 풀 카운트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12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세 번째 왼발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네 번째 왼발 이식 카운트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다행히, 파칭 1,2,4,5,6,7,9,8 1,2,4,7,8